동상이몽 2의 부활의 김태원이 스페셜 MC로 출연하여 근황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김태원은 결혼 26년째지만 별거 기간이 15년인 기러기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요. 동상이몽 2 녹화에선 혼자 지내는 김태원을 걱정하는 MC들의 질문에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답변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김태원의 가족사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날 김태원의 부활은 오랜만에 신곡, 그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전했습니다. 김태원은 록그룹 부활의 메인 기타리스트이자 리더로 여지껏 250곡이 넘는다는 부활의 곡들을 거의 대부분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한 천부적 음악적 재능을 지닌 음악가죠. 우리나라에서 대중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록 음악 장르임에도 네버엔딩스토리, 히야, 마지막 콘서트, 사랑할수록, 론니나잇,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룹 부활을 거쳐간 보컬리스트만 해도 이승철, 박완규, 정동화 등등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보컬 실력을 갖춘 가수들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멤버 교체가 잦았지만 김태원은 현재까지 부활의 리더로서 한국의 살아있는 전설 록밴드 부활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원은 자작곡, 프로듀싱 재능뿐 아니라 기타 연주실력도 상당해서 백두산 김도균, 신하이 신대철과 함께 한국의 3대 기타리스트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김태원은 과거 예능 프로 남자의 자격에 출연했을 때 암 특집에서 위안병 초기 단계에서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회복이 되었지만 이후 예능 너목보 6에 출연했을 때 요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김태원은 폐혈증 진단도 받았다고 하는데 방송 중에도 기침을 수시로 하며 건강이 안 좋은 듯한 모습을 보여 팬들을 안타깝게 했죠. 김태원 가족사들 들어보면 참 기구하단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김태원 아내 이현주와의 첫 만남과 러브스토리, 결혼 생활만 해도 한 편의 소설을 써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태원 아들 김우현이 두 살이 되던 해 자폐성 발달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김태원은 아들 우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장애에 대해 믿기지 않았다고 현실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현실은 냉정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애라니 김태원의 당시 심경이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김태원의 이런 아들이 장애에 대한 현실 부정은 가족에게도 괴로움으로 고스란히 표출되어 아내 이현주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이혼 유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태원 아내 이현주는 당시에 대해 가족이 함께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아이로 인해 자꾸 충돌하고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막 쌓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애들과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했었죠. 이렇게 해서 김태원 아내 이현주와 자녀들은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김태원 씨가 말하길 내가 내 아내를 돕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제 아내가 생을 마감하려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더 미안하죠. 남자로서. 밖에서는 말 잘하고 잘난 척하면서 정작 자기 아내 하나를 지키지 못한 그런 점에 있어서 제일 미안하죠. 제 인생에서 후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태원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이후로는 시간 날 때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간다고 합니다. 김태원 아들 김우연과의 관계는 예전에는 우연히가 아빠 김태원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서먹했다고 하는데 이후 김태원이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노력을 많이 해서인지 현재는 아빠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김태원 가족의 불행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발달장애,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향한 김태원과 아내 이현주의 보살핌이 집중되는 동안 딸 서현이는 소외되어 병이 될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며 컸다고 하고요. 김태원이 근래 예능 방송 출연을 하면서 특유의 예능감을 발휘하며 국민 할매로 전국민적인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나아지며 가족관계도 호전되는 듯 싶더니 이내 김태원의 건강 악화가 왔고 거기에 더해 최근 김태원 아내 이현주가 청청박력 같은 침해 판정을 받습니다. 김태원 아내 이현주가 지난 2018년 한국에 온 김에 치매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심한 건망증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 걱정스러운 마음에 검사를 받기로 큰 결심을 한 것이라는데 김태원 부부는 아내 이현주가 필리핀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는 동안 김태원은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며 오랫동안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했기에 김태원의 고통 혹은 외로움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김태원의 아내가 최근 병원에서 치매 위험 수준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김태원의 아내 이현주가 그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느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기에 나타나게 된 병입니다. 당연히 김태원도 그리고 이현주도 진단 결과에 놀라서 끝내 눈물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김태원 본인도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아내와 자녀까지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에 그들 부부의 고통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태원 딸 크리스 레온의 김서현은 아빠의 음악적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작사, 작곡, 보컬 능력에 빼어난 재능을 보이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로 당장 데뷔해도 부족하지 않은 실력이라는 평이죠. 김태원 아내 이현주가 받은 치매 위험 수준 진단 치매란 것이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지만 유예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기에 부디 많이 진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분야에 있어서 장인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부단한 노력과 근성으로 열심히 이루어낸 김태원 김태원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진척되어 이후의 삶이 그전의 아픔을 충분히 보상받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